메디야 키우고 하은이 지금 이제 뭐하는 거예요? 이제 지금 지워요 엄마가 오셔가지고 아 엄마가 오셨어요? 네 아 이거 그리고 지우기로 약속한 거예요? 네 맞죠 엄마 제가 지우기로 했어요 이야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한다 우리 하은이 볶음 있으면 더 지워줘요 깨끗하게 지울 거예요? 아이고 잘하네요 혼자서도요 맞아요 하은이 몇 살이에요? 여섯 살 어느 유치원 다녀요? 여동유치원 무슨 반? 옛날 플립반 옛날 달리미반 은하수반 옛날 반가웠때도 잘 여기 이제 버리게 그거 끝 화면에서 빠지면 안 되는데 하은이가 갔어 지금 응? 가만히 해봅